자 문정부터 모란까지의 라이딩 로드를 타고 있습니다 별이는 아까 띵박지를 좀 해서 그런지 좀 숨이 차다고 하는데 일단은 타고 가볼게요 자전거도로는 인라인은 희한하게 폭을 좀 많이 써야 돼서 그런지 이게 전체를 많이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사고 날 거 같아 자 끝내주는데요 날씨가 오늘 대박입니다 날파리도 많지만 아주 재미난 라이딩을 하고 있어요 너를 선택하였다 많고 많은 그 중에서 너를 선택하였다 자 드디어 미래의 선조시 상가 쪽으로 대상 갑니다 여기에 맛있는 것들이 많아요 길을 잘못 들어서 이렇게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저도 인라인 타고 여기도 인라인 타고 그러고요? 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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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많고 많은 그 중에서 너를 선택하였다 많고 많은 그 중에서 너를 선택하였다 그 중에서 너를 선택하였다 그 중에서 너를 선택하였다 아름답고 멋이 있다 아름답고 멋이 있다 사연도 깊고 깊다 볼수록 아름답고 신비하며 웅장하다 현재도 미래도 빛이 난다 신고하며 간사감겨 영광 영광 노예 부르자 아 sure ност